선비는 박학신문 신사 명변 어떻게 구분해서 닦았을까요? 박학신문 신사 명변 박학은 널리 배우는 거잖아요 밖으로부터 정보를 들어라 부처님도 문 들어라 처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법이랑 똑같아요 생각 네 머리로 생각해 봐라 근데 지금 신사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문 사 수잖아요 부처님 법이 지혜 얻는 세 가지 법 문 들어라 사 네 머리로 생각해 봐라 자명한 생각을 해라 수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 수행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 유교도 똑같아요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 독행이 실천이잖아요 수 빼고 문 박학이 들으라는 겁니다 많이 배워라 빼고 그러면 이 유교가 좋은 게 생각하라를 세 개로 또 나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맨 먼저? 내가 들은 게 자명하지 따져봐라 신문 진짜 신문 해보라는 거예요 이 정보 정확한 거야 자명한 거야 가짜뉴스 아니야 신문 신사 자명한 정보 자명하다는 팩트라는 게 확인된 정보들을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진리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신사 명변은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자명한 결론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봐라 그 다음 그 결론을 가지고 실천해 봐라 실천해서 자명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이겁니다 지금 진리의 분석에서 명상하고 직관 받은 다음에 진리의 분석 단계에서 박학 내 정보만 갖고 하지 말고 많은 정보를 들어라 근데 들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신문 따져봐라 출처를 확인해봐라 팩트인지 확인해라 팩트인 정보들을 모아서 자명한 추리를 해봐라 그리고 자명한 명변 자명한 결론을 내려라 그 다음 독행 실제로 해봐라 저희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고 다시 피드백해서 또 따져보고 대신 여기 빠진 게 뭐예요 그 모든 걸 깨워서 해라 그래서 유교는 이 모든 걸 깨어있는 경을 강조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요 정신은 항상 차리고 있고 박학신문 신사 명변 수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정에 닿는 거랑 똑같아요 증거가 불춘분한 내용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 내릴 수 있을 당연히 그렇죠 빨리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결론 내놓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결론을 내려놓고 해보는 거예요 독행 해보고 이상하면 바로 수정하는 거죠 계속 시행착오법입니다 계속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결론 내리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찜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도 부족하잖아요 계속 계속 자명한 쪽으로 옮겨가는 게 수행이다 아시겠죠 대표님 초창기 같이 공부했던 도반 중에 대표님 경지가 제일 높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분들보다 어떤 점이 대표님이 어떤 점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떠들 수 있는 것은 제가 자명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반들하고 공부하고 했었지만 대학때부터요 계룡산 가서도 해봤고 그분들 중에 지금 계룡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뭐 얻었다고 떠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결국 이거예요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런 공식에 맞게 자명함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실험해보고 자명하지 않은 건 빨리 버리고 자명한 건 빨리 취하고 널리 유불선 모든 경전에서 박학 많은 데서 정보를 구하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중에 봉호 선생님을 좋아하면 봉호 선생님 바가 돼서 봉호 선생님 글 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유불선 모두 열어놓고 다 기독교 성경도 보고 모든 정보를 심지어 저는 사이비 종교 책도 다 봤어요 그 중에 뭐라도 한 수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박학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책을 보더라도 내가 꼼꼼히 잘 따져보면 되니까 따져보고 항상 자명한 생각 하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서 그 인가가 나는지 흔쾌히 자명하다고 인가가 나는지 그 소리를 꼭 들으려고 했고 실제 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 짓을 좋아했던 게 자명함을 사랑했던 게 공부를 중간에 이상한 대로 안 빠지고 양심이라는 올바른 결론을 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떠들 수 있게 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자명함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종교는 자명교라고 하겠어요 자명교 오직 자명함만 따릅니다 우리 선생님 중간에 봉호 선생님의 가르침도 많이 제가 내려놨잖아요 자명하지 않으면 선생님 말씀도 안 따르겠다 이런 각오로요 오직 자명이 진리다 자명하지 않는 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도 자명하지 않은 소리는요 집에 가서라도 찜찜합니다 자다가 막 이불 차요 아 그 말 하지 말걸 자명하지 않은 건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우겨본다고 한들 제 속에서 그래도 찜찜한데? 라고 하는 걸 어떡해요 그게 제 양심의 소리잖아요 자명교 양심교가 제 종교입니다 누구 한 개인을 받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진리를 따르시는 게 공부해서 대성하시는데 최고의 첩경이라고 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